제주 기독신문이 한국 기독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작가 발굴과 기독문학 부흥을 위해 시행한 2회 제주 기독 신춘문예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신춘문예 추진미원장 강현홍 목사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작품들의 문학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향기를 만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때로는 무릎을 치고 두 눈을 젖게 하는 감동스러운 작품을 찾아내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접수된 작품 250여 편을 심사한 결과 청주 오찬교회 유선희 씨의 소설 부화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수필, 시, 소설, 동화 4개 부문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